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이죠. 제 채널에서 소설집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랑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편 소설 자치기하며 놀던 고향도 있었죠. 재미난 꽁투도 몇 편 있었어요. 독자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작가의 말을 한 줄 들려드립니다. 이 작품의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겪었던 지난 날의 쓰라린 고통의 역사이다. 이 작품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기나긴 역사에 기중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어요. 중편 소설 자치기하며 놀던 고향에서도 낭독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주인공 김원익 일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담아내어 독자로 하여금 재미와 의미와 깊은 감동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김원익의 고향은 춘천 시내에서 소양강 제2교를 건너서 소양중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개울가에는 아주 오래전에 아름다리 가래나무 한 구루가 서 있었는데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지자 나무는 흔적도 없이 뽑혀나가 그 후부터 마을 이름을 가라베기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북서쪽으로 화학산이 웅장함을 자랑하고 서남쪽으로는 사막산이 멀리 보이는데 여름에 비가 오려면 사막산으로부터 몰려 들어오는 검은 구름대에서 비가 얼마만큼 내릴지도 짐작이 될 만큼 사막산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 눈을 돌려 동쪽으로는 대룡산이 길게 뻗어있고 춘천 시내의 진산이라고 하는 봉의산이 마주 보일 만큼 이 마을은 사방이 확 트여있는 지형이기도 하다. 이 마을은 안마을 마장리와 바깥마을 가라매기로 형성되었는데 두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화천으로 통하는 신장로가 뚫려 있다. 마장리에 대한 전설은 아득한 옛날에 김씨 초상 부부가 아들을 낳고 보니 겨드랑에서 날개죽지가 생겨 이를 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날개를 달궈진 인두로 치지자 아이는 곧 죽었는데 그날 밤 대문 밖에 빨 한 필이 달려오더니 흐흥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다가 죽었다. 아이는 장차 장사가 될 아이인데 죽게 되자 주인 잃은 말도 죽어 동네에서는 말에 대한 장사를 후이 지내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마장리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바깥마을 신장로가에는 마을을 소호해 죽이라도 하듯이 몇백 년 부근 기룩나무 한 그루가 6.25 직전까지 서 있었다. 워낙 나무가 오래 되기도 하였지만 반은 길을 향해 누워 있으면서도 상수머리는 하늘로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서 신비감마저 갖게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예부터 이 나무는 성황당으로 모혀지고 마을에서는 봄 가을마다 성대하게 재를 올렸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양쪽 마을에서 잘 사는 축에 드는 집안은 안마을의 김충수 씨 댁이고 바깥마을의 부자로는 김승원 씨 댁인데 이 두 집은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을 타작을 할 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의 식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인심이 후하였다. 이 마을의 호수래야 겨우 안팡마을 앞에서 70여 호로 남의 소작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농사를 짓는 집들은 닭이나 개, 돼지 또는 소 한 마리씩은 길렀는데 이것이 농촌 가용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시에 대부분의 집들은 초가집으로 가을 수확이 끝나면 지붕을 덮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영을 엮고 돌아가면서 지붕을 이어주는데 이 행사야말로 마을의 결집을 상징하며 일이 끝나게 되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풍습으로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바깥마을의 부자라고 하는 김승헌 씨네 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다녀 집을 지었고 안채 바로 옆에는 유일하게 안채보다도 더 높은 창고를 지어서 가을이면 타작한 곡식들을 천정 높이까지 쌓아올렸다. 김원익은 이 댁의 울타리 뒤에 초가삼간에 사랑채가 달려있는 집에 살았는데 사랑채에는 젊어서 홀로 된 남준이 엄마가 삼형제를 데리고 살았다. 사랑채는 워낙 오래되어서 한쪽 기둥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둥 하나를 바쳐놓았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이에서 술래잡기를 하였다. 김원익 아버지 김범종 씨는 조선조 고종 때 선달 교지를 받으신 집안으로 원익은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1898년 9월 3일 출생 21살 때 가평 목동리의 의병 서병옥 씨의 맞딸인 서북일 1902년 8월 25일 생 17살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 끼니를 입기가 어려웠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부모님이 생각한 것은 식구를 덜기 위해서 양자를 줄 생각을 하였다. 그때 사북면 원평리에 살고 있는 먼 촌수가 되는 김촌실 씨 댁에서 양자를 구한다는 말을 들으신 선달 아버지는 집에 있어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차라리 양자로 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보내기로 하였으니 그때가 김원익이 서북일과 결혼한 지 불과 1년이 겨우 넘은 시기였다. 아들 김원익은 양자라는 뜻도 잘 모르고 머슴을 살러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에는 없었지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 거역할 수도 없었다. 나를 받아 아들 부부가 떠나는 날 조반을 일찍 먹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준천에서 70리 밖에 떨어진 원평리를 향하여 떠나자 아버지는 기르시던 복다라지 송아지를 아들에게 내주시면서 이것을 미천으로 이 다음에 부자로 살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왔다. 김원익 부부는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면서 목다라지를 끌고 나서자니 낯선 집으로 팔려가는 당나귀 신세가 된 듯 하염없이 눈물이 끝이 없었다.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해가 떨어진 다음에야 겨우 원평리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허술한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은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물어불어서 양 부모님 댁이라고 하는 집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접접 산중의 마을이라 여기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기가 박혔다. 대문을 들어서서 양아들 대회가 왔다고 하자 안방문이 열리면서 나오시는 분은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두 분이었다. 이날 처음으로 뵙는 양아버지는 풍신이 좋으시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르셔서 그런지 선비 같으시고 양어머니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키는 잔망하신 데다가 얼굴은 갸름하고 반달같은 눈썹과 오뚝한 코에 조그만 입을 가지신 모습은 성질이 있을 것 같은 분이었다. 마루에 올라서고 보니 안방과 윗방의 창문은 언제 발랐는지 문종이가 너덜너덜 거리는가 하면 실험 위에는 거미줄이 석가래 사이로 늘어진 채 파리며 나비들이 잔뜩 걸려 있어 마치 화채관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세상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양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서니 지직은 갈대로 엮은 것이라서 그런지 매우 껄끄러웠다. 아들 부부가 엉거주춤 서있자 양어머니가 되돌아서면서 애모답게 한겨울에 문풍지 떨리듯이 새소리가 나게 말씀을 하시었다. 너희들 당초에 이리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 오느라 이렇게 늦게 온 것을 내가 안다. 정 마음에 없다면 이 자리에서 양자를 파괴하고 돌아가도 좋으니 마음대로 해라. 아들 부부는 양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시니 성질이 누구보다도 급한 김원익은 금방 분을 사귈 수가 없어서인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변하고 있었다. 그러자 양아버지는 만아님의 손을 잡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아랫목에 좌정을 하시기에 둘은 큰절을 올렸다. 양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너희들이 아들이 되어준다니 고맙고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오자마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은 그 전부터 내려오는 부채가 많아서 살기가 어려운 편이다.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품을 팔아서라도 그 빚부터 갚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집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이런 집으로 식구를 덜기 위해서 양자를 보낸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더구나 이 집을 소개한 분은 무얼 보고 이 집이 잘 사는 집이며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양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멎는 곳은 횃대로 거기에는 언제 빨래를 했는지 때가 조르르 흐르는 등걸 잔방이와 반이나 뜯겨진 치마와 동정마저 없는 저고리가 걸려 있는가 하면 벽 쪽으로 개놓은 이불자락의 끝은 지가 오줌을 쌓는지 누렇게 바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랫목 위목에는 목단꽃을 놓은 기퉁이가 깨진 사기요강이 놓여 있어 그것을 보는 순간 욕지거리가 나는 것이니 그 요강에서 지린내가 역하게 베어다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아들 부부는 양자로 오던 날 밤에 사랑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누가 언제 덥던 이불인지 곰팡내가 나는 이불을 갈자리 위에다가 깔고 자다 보니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잠을 잃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물렸다. 며느리는 이튿날 새벽에 딸이 세기가 무섭게 우선은 밥을 일찍 해서 부모님께 차려드리고 빨래부터 할 생각으로 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쌀떡이라고 하는 항아리 세 개를 열어보았지만 두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세 번째 항아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있어서 바가지로 긁어보니 그것은 쌀도 보리쌀도 아닌 짐승이나 먹는 호밀 쌀이었다. 혹시 다른 항아리라도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항아리는 보이지 않고 한쪽 구석에 나무 괴짝이 있어서 열어보니 괴짝 안은 비어있고 역한 냄새가 치올라 왔으니 필경은 지가 들어가서 썩은 것 같았다. 며느리는 더 이상 광을 들여다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호밀살을 씻어서 솥에다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때려다보니 부엌에는 언제 해다 놓았는지 청솔가리 한 단 가량만 있고 불쏘시계를 할 만한 마른 다무가 없어서 아궁이에 불을 사를 수가 없었다. 산골이라 문만 열고 나가면 맨 나무인데 물기 가득한 청솔가리만 부엌에 있으니 당장 신랑에게 마른 나무부터 해오라고 해야 할 판이었다. 며느리는 어제 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바깥마당의 집가리를 본 기억이 나서 얼른 집을 몇 단 가져와서는 억지로 불을 살라 조반을 해서 부모님께 차려드렸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악식이라고 먹은 것이 한껏 보리밥인데 이 집에 와서는 호밀밥을 먹게 되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었다. 게다가 식구는 네 사람인데 호밀살도 한 이틀을 먹게 되면 그것마저 떨어질 것 같아서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며느리는 장리 쌀이라도 구할 수가 있으면 그 방법을 쓸 요량을 하였다. 사실 아직 나이 겨우 20대 신랑은 먼저 집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던 사람이지만 이 집에 와서는 호밀밥이라는 낯선 밥을 처음으로 먹게 되자 소화가 되지 않고 속까지 메스꺼워서 더는 먹지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집에서는 그래도 한껏 먹는데 굵은 보릿살에 강랑콩을 넣어 지은 밥을 먹었는데 이 집에는 보릿살조차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며느리는 양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 밥을 해야 하는데 쌀 항아리에 쌀은 없고 호밀살만 조금 있으니 어머니께서 어떻게 쌀을 좀 구워다 가라도 주셔야 하겠는데요. 뭐라고? 쌀이 없다니? 엊그제 내가 쌀 한 마리를 앞집에서 구워다가 항아리에 채워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어젯밤에 도둑놈이 훔쳐갔단 말인가? 그렇다면 무슨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내가 간밤에 쌀을 퍼다가 어디다가 감추고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냐? 양어머니는 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치시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깥이 이렇게 소란하자 방문이 열리면서 양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시다가 며느리가 마당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팔을 내져으시면서 며느리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깃속말로 하는 말이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 고 하셨다. 그러자 양어머니는 밖에서 바당을 쓸고 있는 아들을 부르더니 느닷없이 이번에는 집안의 내력을 말씀하셨다. 내가 우리 집안의 내력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선대까지 양반 소리를 듣다가 시아버님이 하도 투전을 좋아하시고 소실까지 두시는 바람에 집안의 농가밭을 다 팔아먹다 보니 이렇게 쫄딱 망한 꼴이 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체면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만 양어머니의 말씀은 지금 잘 보수하는 것은 순전히 선대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분의 의지만은 단호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당신의 말을 거스를 때에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작대기 찜질을 할 것이라는 언포까지 놓는 것이었으니 아들 며느리는 처음부터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그러나 당장 어쩌겠는가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는 우선 안방에 걸려있는 등걸 찬방이며 저고리 치마를 한꺼번에 개울로 이고가서 말끔히 빨아서 덜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바닥에다가 물을 뿌리고는 빈대가 있을 만한 곳에는 끓는 물을 퍼부어서 빈대를 소탕하고 마루에 걸려있는 거미줄은 모조리 싸리비로 쓸어서 황닷불 속에다가 집어넣자 화경처럼 불길이 솟으면서 속까지 후련하였다. 마국간도 말끔히 치우고 양자로 올 때 시아버지가 사주신 목다라지 한 마리를 신주 모시듯이 잘 키워서 보란듯이 살겠다는 작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을 다 뒤집어 놓다시피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도 양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저녁에 두 대를 불러앉혔다.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자 양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투전판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고 싶은데 우선은 돈이 없으니 너희들이 끌고 온 송아지를 팔아서 땅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양자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새로 맞이한 아들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내는 양어머니의 말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들인 원익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 잠자코 있을 것을 알고 있던 며느리는 신랑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다가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이 송아지는요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자로 나올 때 시아버지께서 빚을 내서 송아지를 사서 주셨는데 이 소가 황소가 되면 팔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쓰도록 하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시자 양어머니도 달다 쓰다 말씀도 없이 나가시기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도 그날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잠이라는 것이 오지를 않았다. 다음날 새벽 원익은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하였지만 조반을 일찍 먹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셈으로 밖으로 나와서 마구깐으로 가서 보니 우리 안에 서서 있어야 할 송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원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혹시하는 생각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서 바깥마당을 살펴보았으나 송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원익은 지체 없이 안체로 뛰어들어가서 안방의 문을 열었다. 아버지 방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두 분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밤사이에 어디로 가셨다는 말인가. 원익은 사랑방으로 가서 부인을 깨웠다. 여봐요. 송아지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길러야 할 송아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방에 있던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시간에 갈 데가 없는데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원익은 혹시나 하고 바깥마당 멀찌감치 있는 변소에 가서 보니 아내가 거기에서 설설 메고 있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새벽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변소에 와 있다고 하였다. 원익은 아내를 억지로 쪄 잡아들여 방 안에 눕히고는 꿀을 찾아서 진하게 물을 타서 먹이니 순식간에 속이 후련하다고 하였다. 원익은 그제야 생각을 하니 하루 전날 나무를 해가지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바깥마당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본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송아지가 없어진 것과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 문을 열고 보니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어디를 갔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원익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디를 식전에 갔다 오시냐고 하니까 양아버지의 말씀이 구슬하는 집에서 오라고 해서 떡을 먹고 온다고 하셨다. 원익은 송아지가 없어졌다고 하자 양어머니가 대뜸 희한한 말씀을 하셨다. 송아지가 없어지다니 혹시 너희가 팔아치운 게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침에 이웃에 사는 홍소박 내 감자를 캐고 강랑콩밭을 매느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고단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는데 우리더러 송아지를 어떻게 했다니 그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러자 양아버지가 눈꿈치기를 하면서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하는 말이 송아지를 빗쟁이가 와서 밤중에 끌고 갔다고 하였다.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호강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가지고 온 송아지마저 빗쟁이가 끌어갔다니 할 말이 없었다. 원익은 성질 태로라면 당장 모든 것을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억지로 참고 말았다. 양아들로 온 지 겨우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절망스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부부는 허허벌판에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다. 며칠간을 속을 끓이면서 앞니를 생각하였지만 뾰족한 수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치락거리던 중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중이 되었을까 참결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에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 제치자 마루의 무엇이 쿵하고 쓰러지기에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다. 누구야? 원익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서자 그는 다름아닌 양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셔요? 예? 그러자 쓰러졌던 어머니는 한참 만에 겨우 대답을 하셨는데 빠루에다가 떨어지다 보니 몸이 매우 아프신 모양이었다. 자다가 보니 윈치의 소리가 나기에 나왔는데 양어머니는 얼버무리셨지만 아들 며느리가 양부모님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엿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원익은 더욱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 당분간 어디라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던지 헤어날 길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시골에서 품앗이나 해 가지고는 고생길에서 도저히 벗어나질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묘안을 한 가지 찾아 대었다. 그 묘안이란 우선 돼지를 길러서 팔게 되면 얼마의 목돈을 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한 달 동안에 품을 팔아 갚기로 하고 미리 돈을 꿔서 사왔다. 그러자 양어머니는 냄새 나는 돼지를 집에서 못 기른다면서 반대를 하여 할 수 없이 앳따로 떨어진 산밑에다가 돼지 우리를 짓고 기르기로 하였다. 돼지 우리를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지어놓고 나서 기르려니 일일이 손이 가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새끼 돼지라 앳단 곳에 있는 것이 외로워서 그런지 밤낮 없이 꿀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불쌍하기까지 하였다. 부부는 시간이 나게 되면 풀을 베어다가 주기도 하고 자주 물도 떠다가 주니 사람이 가기만 하면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그러는지 돼지 우리의 기둥에 매달려서 도리질까지 하였다. 그 당시에 돼지의 먹이는 등교가 아닌 풀들을 베어다가 주었는데 먹이가 되는 풀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서 시간이 나기만 하면 풀을 베어다가 주기도 하고 보리살을 씻은 뜨물을 잔뜩 퍼다 주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어느 정도의 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이건 간에 정성을 다 한다면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이 돼지를 먹인 지 반 년이 지나자 어느덧 중돼지가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다. 그러는 중에 산판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김원익은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니 두어 달 이상 집에 오지를 못하였다. 산판의 일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자르고 이 나무를 도로까지 목도로 운반하는 일로 힘이 많이 들었지만 품삭을 제대로 주어서 얼마간의 양식을 사는데 많은 포탐이 되어 처음 이 집으로 들어올 때마냥 쌀이 없어서 굶는 일은 없었다. 김원익이 모처럼 두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은 하도 오래간만이라 가진 반찬을 해서 저녁을 차려주자 남편은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면서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만날 산판에 고된 일을 하던 남편이 모처럼 집에 와서 늦잠을 자기에 깨우지 않다가 조반을 차리고 나서 깨우자 일어나서 막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돼지우리에 뜨물을 주려고 갔다 온 아내가 돼지가 보이지 않으니 웬일이냐면서 울상을 치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쩌녁에 내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꽤 자라서 이제는 팔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돼지가 안 보인단 말이요? 김원익은 수저를 틀다 말고는 흉하게 돼지우리로 달려가 보니 아내 말대로 돼지는 보이지 않고 돼지우리는 다 부서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에서 불이 확확 타오르는 것처럼 화가 치솟아 베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길은 돼지며 잘만 하면 이 돼지를 팔아서 작은 미천이라도 만들어서 가난을 면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원익은 집으로 돌아와 양아버지를 향하여 간밤에 돼지가 없어진 데 돼 알고 계시냐고 다그쳐 물어보았다. 물으면서도 이번의 일 또한 양어머니가 수작을 부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날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양아버지는 정말 모르실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혹시 아신다고 해도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었다. 양아버지가 모르신다고 딱 잡아떼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양어머니에게 돼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엽줍자 양어머니는 딴전을 부리셨다. 나는 돼지우리에 가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아들은 할 말을 잃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빚쟁이가 끌어간 것인가. 도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빚을 그리도 많이 졌다는 말인가. 너무도 억울하고 아내가 어렵게 사다가 기른 돼지를 잃고 나니 이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의 일을 관장하는 구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구장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깜짝 놀랄 일이었으니 양아버지가 그 전부터 아편을 받느라 있는 재산은 다 날렸다고 알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양어머니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매일같이 밖으로 놔두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양아버지도 그 일만은 말리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 집에 있다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은 1년만 살고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간에 이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원익은 있는 동안이라도 두 분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산판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각을 한 것이 남들처럼 화전을 일고 밭을 만든다면 농산물의 수확을 많이 얻을 것 같아서 산판에 나가지 않는 나를 택해서 혼자서 화전을 일구기 위해서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 보니 참목을 꽤 많이 베게 되었다. 나무를 베고 나서 밭을 만들자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산판에 동료 서너 사람의 힘을 빌려 며칠간에 걸쳐서 일을 하고 보니 논투어 맞이기 가량의 땅이 만들어져서 콩이라도 씹으면 한 가만히는 실이 생산될 것 같아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날이었다. 그날은 마을에도 오늘 사물 일이 있어서 막 집을 다섰는데 양복을 입은 다선 사람이 대문 앞에 와서 기웃거리더니 김원익을 찾았다. 왜 그러냐고 하자 주제소에를 가보게 되면 알 것이라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김원익은 겁이 덜컥 나서 다시 물어보자 마지못해 대답을 해 주는데 구규림을 함부로 벤 제로 거기에 대한 치조를 하기 위해서라며 앞을 서라고 하였다. 시골에 살면서 산골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뗄감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보통 하는 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연행을 당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 가고 보니 주제소에 닿았는데 인솔자는 우선 주제소 옆에 지은 건물로 들어가 있으라며 문을 열더니 안으로 집어넣고는 문을 덜컹 닫았다. 건물 안은 어두컴컴한데 한참 있다가 보니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잡혀와서 있었는데 그들이 중얼대는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나무를 베다가 걸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제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주제소에 갇힌 다음에는 며칠간이나 아무 일도 없이 때가 되면 밥을 주었는데 그 밥이라는 게 굶어 죽지 않을 이만큼의 양을 주었으니 만날 일을 하면서 고봉밥을 먹던 사람으로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죄인으로 잡혀왔으니 아무 하소연도 할 수가 없이 그냥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런지 일주일 만에야 가평의 산림 간수에게 인계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더 잔 다음 날 개별적으로 치조를 한다고 하여 마당으로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합해서 20명이 넘었다. 그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비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은 김원익 한 사람뿐으로 그 주위에는 가족들이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몇 대 배웠다고 감옥세일 간다고? 제기랄 놈들 같은 이라고. 누가 듣거나 말거나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이 누나를 불아리면서 욕을 하였지만 다행히 그쪽 사람들은 자리에 없었다. 10시쯤이 되자 높은 자리에 세 사람의 판인관이라는 분들이 의자에 앉더니 지금부터 제인들을 개별적으로 신문을 하겠으니 거짓말하지 말고 똑똑히 대답을 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벌을 받는다고 언포를 놓았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인적 사항이 공시가 되고 개별 신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화전을 하기 위해서 구규림을 배웠기 때문에 모두의 재질이 무거워서 감옥세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웅성거리자 조용히 하라고 더 큰 소리로 재질을 가하니 장례는 금방 조용해지긴 하였지만 다시 웅성거렸다. 여기에 붙들려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로서 농사를 찍거나 잔판에서 또 동일을 한 사람들이니 배운 것도 없으려니와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 남이 나무를 잘라 화전이라도 한다고 하자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나무를 많이 밴 사람도 간혹은 있었지만 김원익처럼 나무 몇 그루 배지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번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신문자의 의압에 눌려 그랬을 것이다. 마침내 김원익의 차례가 되어 나이를 묻더니 나무를 몇 그루 배웠느냐고 묻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였다. 신문관이 할 말이 없느냐고 하였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다음 사람 하는데 가족 속에서 손을 트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방금 답변을 하지 못하던 김원익의 처 서 북일이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예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저는 김원익의 처 되는 사람으로 워낙 살림이 어렵다 보니 시댁에서 친척되어 있는 집안으로 양자를 가게 되었습니다. 로 시작을 하여 송아지까지 빚으로 넘어간 이야기이며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고자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나무를 뱀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나 아직 나이도 어리니 용서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래였다. 그러자 신문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이나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잠시 후에 한 신문관이 위험있게 일어서더니 말을 열었다. 오늘 여기 온 죄인들의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죄인들이 구귀림 뵈는 것을 전혀 죄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죄인들은 자기네 것도 아닌 구귀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방금 한 안학래의 사정을 자세히 듣다 보니 너무 딱하기도 하고 동정의 여지가 있기에 이번 사건의 재질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신문을 마친다. 그 말을 끝으로 신문관들은 각기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하였지만 불문에 붙여진 당사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러자 신문을 주관하던 분이 가다 말고 돌아서서 이제 모든 신문이 끝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는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으며 일제히 김원익 부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았으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일이야말로 드문 일 중에 하나였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빛내서 사간 송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네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양어머니라는 작자는 앞날이 훤하네요. 굶어 죽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양아버지는 마약까지 하는군요. 원익에 쳐 서 북일이 한몫했네요. 양부모 집에 더 머물러서는 안되겠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길만이 살 길이겠죠. 원익 부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 앞으로도 양부모 집에 머물게 된다면 저는 화가 치밀어서 낭독하는 일도 힘들 것 같아요. 소설적인 가장 소설적인 작품을 써주신 김두수 작가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먼 여정이지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님께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2화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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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m겠습니다. 어떤 vl